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 아 저 색깔 다 먹었어요 형들 오세요 아 그냥 울베 이거 울베 갔나봐 울베 왔어 울베 아 뭐야 아 우리 규모를 획득했습니다 가자 가자 바로 가 가라 보자 오우 씨 오우 빙먹었어 나 저 빼박스?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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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Ả 스킬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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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왔다 이겼어요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여기 끝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세제는 윗빼 빠져 적폭이 못 빠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치면 돼 왼쪽으로 하자 왼쪽으로 내일 적폭이 왜 빠져나가 어? 아아 적폭이랑 건복 가덕폭이 나나 건복 라인 들어 niet 어 적폭이 아니 Brian 와아 건복 라인 적이 많아 건복 라인 적이 많아 없어 처음부터 너 같이 먹어야 많이 저거 하고 밥 먹어야겠다 밥 처리 나와 벌썩 한 orden 나이스 좋아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둘이였네 서태서서 여기 서태서 그 있어 그 있어 정서야 저렇게 정서야 했었어 나 눈이 날게 또 왔으세요 겟빛 중 하나 중 2발 오 조건이 잘한다 이거 눈 후방이에요 이거 검이야 검 왜 늘 다 버렸어 나 검 4살 검 4살 정수 나이스 나 알가라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검 두지는 안테니까 검 안 온다 안 온다 멈춤 아 씨발 어 중단지 어 나이스 중단지 깐다 뭐야 황 잡았다 핸드 잡았다 하이 정의 포관네 형이 전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두 마리만 두 마리만 아 빡지 어 나이스 이거 눈 없애요 범 범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아 나 꼈.. 아 나 꼈어 여기에 아하핳 누워 뛰었다 누워 뛰었어 전 없이 군박 H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